지난 에피소드에 오픈 해시의 기본적인 구조를 봤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풀입니다 수풀에서 이렇게 mullet create payload archive 만들어서 여기서 archived payload 구성되어서 나왔죠 그런 다음에 요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payload hash를 뽑아냅니다 payload hash는 archived payload에서 payload hash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payload hash 이만큼을 오픈 해시 물레 오픈 해시에 던져줍니다 물레 오픈 해시 전달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create payload archive 하고 오픈 해시 처음에 여기 호출되었고 다음에 여기 호출되죠 그래서 오픈 해시 를 호출해서 요 과정들이 딱 진행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ion inspect를 넣어뒀어요 그 진행 과정을 보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요거 필요하면은 설렘 없으면 안그러면 필요 없으면 이렇게 치우시면 됩니다 그죠 요것도 요렇게 음 리퍼 인서트 엉뚱한 걸 지웠네요 얘를 지워야 되겠죠 요렇게 요게 오픈 해시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해시도 보시면은 이렇게 put 오픈 해시에서 별도의 private function을 호출해서 요게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코드가 그러니까 오픈 해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일꾼이에요 매출되지도 않습니다 I'm here 물에 put 오픈 해시 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로 봐가지고 잘 이해가 안되시면은 제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트랜젝션으로부터 페이로드가 구성이 되죠 그죠 화살표 화살표를 하나 넣죠 크기가 너무 작은가요 트랜젝션으로부터 페이로드가 만들어지고 페이로드로부터 페이로드 해시를 구성했고 그죠 그런 다음 페이로드 해시로부터 체인드 해시를 구성합니다 여기 오픈 해시가 하는 역할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오픈 해시의 역할입니다 오픈 해시 라고 하는 펑션이죠 그래서 체인드 해시는 초기값은 그러니까 초기값은 어떤 인크립티드 키 어떤 암호화된 키가 초기값이에요 그게 요 그림에 보시면 요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origin 여기 회색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암호화된 키가 최초의 체인드 해시의 값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페이로드 해시가 도착이 되면은 얘네 둘을 합쳐서 얘네 둘을 합쳐서 새로운 체인드 해시을 만들어내요 간단하죠 두개 합쳐져서 이번에는 새로운 체인드 해시가 구성되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또다시 뭔가가 페이로드가 또 전달되죠 또 전달되면은 또다시 두개 합쳐져서 또 새로운 체인드 해시가 구성이 돼서 나오는 거죠 어머나 잠깐만 이렇게 됐네 또다시 체인드 해시가 구성이 되고 그죠 체인드 해시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페이로드가 오게 되면은 또다시 얘와 얘가 합쳐져서 또 새로운 체인드 해시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체인드 페이로드는 끊임없이 새로운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되는거죠 데이터로부터 전달되어 나오는거고 체인드 해시는 끊임없이 얘는 유지가 되어 나가는거에요 새로운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되어 나갑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간단하죠 너무 크는가요 유아엠은 예쁘게 요렇게 요렇게 내려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체인드 해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도록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가 지금 이 코드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아니까 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수풀입니다 수풀들을 하나하나 지금 수풀은 세개를 만들어둔거에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수풀 abc 그리고 그리고 1 2 3 4 체인드 해시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까 우리가 수풀 있잖아요 여기서 몰래 오픈해시 해서 3번 실행을 시켜보죠 실행을 시키고 엄마나 ix 환경이 아니네요 지금 화면을 빠져나와버렸군요 음 그렇다면 요거 좀 실행을 다시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날라왔을 거에요 새로 데이터를 믹스 엑터 리셋 아 새로 구슬라졌다 자 빙글빙글 돌아오는 동안에 잠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이따 코드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풀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요게 지금 체인드 해시입니다 그죠 요 칸 한 칸 한 칸이 여기 있는 체인드 해시에요 체인드 해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 4번 넘어가지고 1번은 어떻게 2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요 1번과 새로운 트랜젝션 데이터 페이로드 해시죠 페이로드 해시 얘와 얘가 합쳐져서 2번이 만들어지고 그죠 또다시 새로운 페이로드 해시가 오면 얘와 얘가 합쳐져서 다시 3번이 만들어지고 그죠 또다시 페이로드 해시가 들어오게 되면 글자가 요렇게 하면 잘 보이려나 아 보이네요 그죠 또다시 페이로드 해시가 들어오면 얘와 얘가 합쳐져서 4번이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밑에 있는 요 그림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수풀 단위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한국에 5,000개 수풀이 있단 말이에요 Let's Assume Bear up 5,000 수풀 In Korea 한국에서만 한국에서만 5,000개 수풀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5,000개가 쭉 나열되겠죠 밑으로 쭉 그죠 그래서 각각의 수풀들은 각각의 그 수풀을 고향 수풀로 하는 엔터티들의 트랜지션 데이터로부터 요러한 정보를 해시 체인으로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풀은 대략 1만명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이잖아요 5,000만명에 5,000개 수풀이 있으니까 수풀마다 1만명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보는거죠 each 수풀 수풀 뭐라고 해야되나 음 컴패스라고 그럴까요 about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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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기의 엔터티 and their transaction 데이터 데이터 킵 트래블 요런 구조에요 각각이 대략 만 명 정도 다 들어왔나요?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path is undefine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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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ntroller osu terminating 그렇군요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고 있네 start db를 다시 재구동을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한번 다운됐다가 다시 실행되면서 db의 엔진이 꺼졌나봅니다 잠시 다시 한번 리셋 지켜놓고 다시 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해 안될거 없죠 코드랑 같이 보면서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이 뭐냐니까 db 먼저 돌려놓을까요 그리고 그리고 시드에서 어디까지 왔나요 product1 대충 여기까지 그래서 157만원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도 하는거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각자의 수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두명 트랜잭션에는 두명이 일단 기본 둘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죠 each 트랜잭션 as list 적어도 one buyer and 마찬가지 적어도 one seller 그죠 여러명의 바이어가 하나의 거래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명의 셀러가 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반면 한명의 판매자와 한명의 거래자가 있다 하시는거죠 그죠 each party send their his her or its 트랜잭션되어 있다 to its 고향 스컬 his 마찬가지 or its 고향 스컬 그러니까 홍길동은 홍길동의 고향 수풀이 한경면이면 한경면으로 보내고 그리고 토미김밥은 토미김밥의 고향 수풀이 만약에 한림업이다 제주시 한림업이면 한림업으로 보내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데이터로부터 두군데 의 같은 같은 트랜잭션데이터 같은 페이로데시가 두군데로 날아가게 되죠 그죠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게 홍길동이 토미김밥으로 뭔가 사먹은 겁니다 이 경우 이 글에는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한경면이면 한경면 에 한경면 그리고 이게 한림업 그리고 여기에 토미 김밥과 홍길동 한경면 간에 그레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은 자기의 소속인 한경면에 페이로드 해쉬를 보내겠죠 페이로드 해쉬는 둘 다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그레잖아요 하나의 그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페이로드 해쉬를 하나는 하나는 한경면으로 날아가게 되고 하나는 한림업으로 날아가게 되고 두 개가 같이 스킬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포인트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포인트 얘는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림업이 있고 다시 스기포시라고 합시다 스기포시에 있는 아니면 일본의 도쿄에 있는 어떤 어떤 무슨 현 제가 일본지는 잘 모르니까 일본은 뺄게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고 합시다 카운티 여기도 인구 1만명 정도 된다고 과정을 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마찬가지 여기 한림업으로 하는 누군가와 오렌지 카운티 사이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렇게 같은 페일로 대시가 두 군데로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페일로 대시가 두 군데로 전달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시작됐네 여기다가 복사를 시킬까요? 여기 카피 처음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니까 여기 밑에까지 트랜지액션까지 복사를 할게요 그럼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예쁘게 아름답게 줄줄줄줄 하러 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끝까지 돌아왔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또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보이죠 여기에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이 구조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개념이 이해가 되셨으면 실제 어떻게 코드로 이것이 구현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어 트랜지액션은 Defined Function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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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습니다 라고 뜹습니다 Invoice Invoice 가 위에 없나요? Demo Invoice 그러네요 파란만 있고 Invoice 아이템이 있고 Invoice는 없습니다 그러면 코드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트랜지액션 크리에이터 트랜지액션입니다 트랜지액션에 크리에이터 트랜지액션 이 부분이죠 OK Invoice Invoice 그리고 ByerRSA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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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있어요 이부분이 OK Invoice 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Create Invoice 여기다 Invoice 넣어줄까요? Invoice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키죠 자 이제 이렇게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게 보이나요?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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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들죠 그래서 여기에 트랜지액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Hi, I'm here Smile Smile Smile2 Smile3 여기 트랜지액션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트랜지액션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이 코드를 제가 다시 안 보더라도 다시 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리에이터 트랜지액션부터 다시 볼게요 트랜지액션 그래서 크리에이터 트랜지액션 여기서 호출하는게 뭘 호출하나요? 지난 그림에서 본 것처럼 트랜지액션 체인지 세트 다음에 Make Payload and Send To Spur 이걸 호출하고 그죠? 이게 또다시 뭔가를 호출하고 그게 지난 우리 그림 본기의 내용이었죠 요런 구조입니다 Create Invoice Create Transaction Make Payload and Send To Spur 호출하고 얘네들이 얘로 호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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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로 호출하고 여기서 OpenHash가 호출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OpenHash만 따로 떼가지고 볼까요? Spur 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몰래 OpenHash에서 PayloadHash 요 내용입니다 그죠? 요 내용 요 부분이 지금 음 어 바로 실행하면 실행이 되려나요? Archived Payload 요 부분도 먼저 실행시켜줘야겠네요 요만큼 Spur 에서 요 부분만 코드를 뽑아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 딱요 페일러더 페일러더 여기에 없네요 그러니까 아 요 부분만 뺐어 좀 떨려 봤으면 좋겠는데 음 데모 몰래 여기다가 이따가 데모 말래 딸기 모래 페일러더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델기 안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애 얘 돌아왔네요 그랬으니까 지워놓고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데모 써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자 오픈해시 이렇게 오픈해시 돌아가는 거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이렇게 놓아요 어 데모 몰래 오픈해시 이렇게 체인드 해시가 구성되고 2번이에요 다음에 페일러더 해시 다시 만약에 똑같은 문장을 또 실행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또다시 또다시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3번이 되죠 3번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체인드 해시 요 녀석이죠 요 녀석과 새로 전달된 페일러더 해시 얘 있죠 얘가 합쳐져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해시가 요 체인드 해시 얘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 똑같은 걸 반복한다면 여전히 같은 형식이 되요 여기 3번에서 체인드 해시 요 부분이죠 와 4번에 새로 들어온 페일러더 해시 얘죠 얘가 합쳐져서 여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해시가 체인드 해시 얘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리퍼 올 오프레시 엥 리퍼 어디까지 나갔나요 어디까지 지나갔나요 어디까지 지나갔나요 막 지나가버렸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올 올 올 오프레시 이렇게 볼까요 다시 오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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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rus 만들어주고 다시 오프레시 모do 해당 쪽 시행 1련번호 1번 2번 4번 5번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만들어주는 과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progress 3번에 새로 들어온 페일러더 헷esse 이전에 있던 2번에 체인드헷시 2개 합쳐 합쳐져서 새로운 3번에 체인 대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과정으로 해서 1번과 2번이 연결되고 2번과 3번이 연결되고 서로 체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번, 1번, 2번, 3번, 4번이 페이로드 대시와 기존에 있는 체인 대시 얘는 체인 대시예요. 체인드 해시. 체인드 해시가 합쳐져서 또다시 계속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체인드 해시가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토미 김병과 홍길동이 이 둘 개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같은 둘 다 한경면에 속한 사람들이 바이어이고 셀러인 경우 그 경우에는 그 트랜젝션 페이로드 해시가 둘 다 같은 수풀로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게 두 번 만들어지게 되겠죠. 두 번. 그런데 소속이 다른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처럼 그럴 경우 한 사람은 한경면으로 보내고 한 사람은 어디 한임몸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같은 페이로드 해시가 두 군데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 페이로드 해시와 기존의 체인드 해시가 합쳐져서 새로운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와 얘가 서로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수풀들끼리 서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장부를 위조로 하고 싶다. 위조로 하고 싶다. 얘를 위조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를 위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와 얘를 연결하고 있는 얘 둘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끼워넣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번이 있는데 3번을 예를 들어서 빼내고 이 3번 자리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그것이 4번하고 2번하고 서로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이로드에 내가 토미김밥이 홍길동으로도 얼마를 받았냐 하니까 1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10원을 받은 거예요. 10원을 받았는데 내가 11원 받은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럼 10월 숫자를 11로 바꿔줬죠. 그렇죠? 그럼 페이로드 해시가 바뀌겠죠.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뀐 상황에서 얘와 얘의 아구가 맞게끔 이 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해시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걸 다 바꿔주는 겁니다. 다 위조로 하는 거죠. 빨간색으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얘와 얘는 서로 간에 서로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바뀌게 되면 얘가 안단 말이에요. 얘가 즉각적으로 노란불을 빨간불을 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위조로 하려면은 지금 내가 위조하려고 하는 건 오븐입니다. 오븐에 있는 데이터를 위조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새로 위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얘 하나 환경면에는 숲을 얘들만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얘와 연결되어 있는 얘를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얘를 바꾸시려면은 얘가 연결된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얘도 바꿔줘요. 이만큼은 다. 위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또 얘는 얘와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같이 위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위조를 하면은 가짜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가짜 데이터. 오븐이라고 하는 가짜 데이터를 그러니까 거짓 데이터가 들어간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못하도록 막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장치가 뭐냐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빼고 두 번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것이 이 과정들 이 과정들이 지금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 하더라도 5천 개의 숲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there will be more than one trillion 1조입니다. 1조 트랜잭션 in a year 한국에서만 1조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적어도 수백만 건 혹은 수천만 건 수억 건의 트랜잭션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초마다 10만 건의 데이터가 트랜잭션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해요. 한국에서만. 그렇죠? 몇 초 아, 1만 건이구나. 1만 건. 몇 초 1만 건의 데이터 버스를 타고 가고 김밥을 사 먹고 오뎅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게 다 트랜잭션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트랜잭션이 한국에서 만일 1초에 1만 건이 발생하는데 그 많은 건들을 다 위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사이즈메틀입니다. 블록체인과 오프넷이의 차이점 오프넷이는 사이즈메틀입니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진짜의 문서는 하나가 있고 가짜의 문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진짜의 문서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이 블록체인이에요. 오프넷이는 뭐냐니까 오프넷이는 하나의 문서가 있고 그 하나의 문서는 위변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서가 이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서라는 거죠. 5천 개의 수풀로 구성된 하나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위주나 변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이즈메틀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거죠. 위주하기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그건 다음 엽스도에 말씀드릴게요. 네. 네.